뿌잉클 뿌잉클 먹어 볼까 오늘은 닭가슴살 없는 콤보지 지난번에 빠뜨렸던 뿌링감피도 함께 준비했지 먹은 밥공기만큼 공기도 먹어요 이제 넣으면 되겠죠? 이거 뭔데 맛있냐? 맛있지? 고추장 와 미쳤다 술 먹어야 되겠는데 메로나 한번 먹어볼까? 메로나 이술 제가 메로나 엄청 좋아하거든요 먹어볼게요 뭐야 이거? 메로나 마시는 거 같아 술맛이 안 나는데? 술맛이 안 나요? 몇 도냐 이거? 12% 아 소주보다 훨씬 약하네 맛있는데? 맞혔다 이거 아니 이거 밸런스 있게 엄청 메로나 맛을 잘 만들었네 광고주님 연락 기다려야겠습 여은아 여은이 이거 치즈볼 먹고 싶다고 했지? 와아 너무 좋아요 아빠 여기다 담아줄게 네 맛있게 먹어 네 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먹고 싶은 것만 시켜봤습니다 뿌링클 콤보 뿌링감자 뿌링치즈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뿌링클 어떤 맛인지 다 아시잖아요 저 그냥 마음 편하게 먹을게요 알았죠? 오랜만에 약간 노토킹 먹방처럼 될 것 같은데 영상 한번 보시고 말을 하는게 좋은지 안하는게 좋은지 이런것도 댓글로 피드백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먹어보죠 pem Prem 맛있는데 좀 바삭하게 먹어 보고싶다 소스는 꼭 먹을 수 있을까요? 소스는 정말 맛있어요 막내가 다 먹었더니 라면 아이스크림에 먹으면 더 맛있어요 겉은 라면과 사이를 먹으면 더 맛있어요 그 맛은 더 좋은 맛이에요 저는 라면과 함께 먹으면 더 맛있어 정말 맛있을 거 같아요 요즘 썸네일에 뿌리는게 유행인거같아서 헥! 야야! 안돼 안돼! 으악! 저거는 오징어 먹으면 너무 맛있었어요 참기름을 먹으면 진짜 맛있을거 같아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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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아삭아삭한게 좋네요 , 아삭아삭 , 아삭아삭 , 아삭아삭 아삭아삭 너무 잘 어울려요 자, 이제는 날씨가 너무 좋아요 정말 잘 어울려요 오늘은 그냥 먹으면 좋겠어요 정말 맛있을 거 같아요 너무 맛있어서 진짜 맛있는데 너무 맛있어서 진짜 맛있게 먹어요 진짜 맛있게 먹어요 식감이 너무 좋아요 저는 밥 먹으면 더 맛있을거에요 이 식감이 너무 좋아요 정말 맛있음 점점 더 맛있을거에요 너무 맛있어서 맛있네요 너무 맛있엉 정말 맛있엉 정말 맛있엉 하나도 있다면.. 아기 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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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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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루 콜라맛 콜라 멍시 그러나 닭다리에 다 먹어서 열심히 먹었어요 너무 맛있엉 너무 맛있어서 먹어야지 저는 너무 맛있어서 먹었거든요 정말 맛있어서 먹었지만 정말 맛있었지만 정말 맛있었고 저는 정말 맛있었지만 이제 먹었거든요 오징어 와우 짠! 아... 팽이버섯 탱탱탱 깍놀지 않아서 조금 더 嗱! 미끄러워서 장착은 무언가들아 짠! 아... 잘 먹었다 잘 먹었다 퐁 와 살 빠진 것 같다 잠깐만 와 살 빠진 것 같다 잠깐만 7시간 자전거 탔거든요 와우 3552 4.3리터 와우 3500킬로칼로리 되게 열심히 탔는데 왜 이렇게 칼로리가 소모가 그렇게 많지 않았지? 아무튼 3500 오늘 앞에서 먹방 보셨잖아요? 무조건 다 태우지 않았을까요? 무조건 다 태우려 야임말이